동대문구가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는 시정 분야 사업 350억 원, 지역 분야 사업 185억 원 등 모두 535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된 가운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40%, 서울시 시민대상 전자투표 50%, 예산학교 회원 10% 비율로 진행됐습니다. 1차 서울시 사업부서 심사와 2차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심사를 거친 결과 동대문구가 13개 시정 분야 사업에서 28억 원, 42개 지역 분야 사업에서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동대문구 주민 제한 사업이 서울시민과 참여 예산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구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웠다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서 동대문구 제한 사업들이 많이 선정돼 구수건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